지금 노래는 계속 흘러가면서 아 흘러가면서 이렇게 크림 크림 느낌으로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선 저쪽으로 영상 틀어놓고 카메라를 빼봐도 되고 모니터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쿨하게 뭔가 쑥 이동하면서 이거 사이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럴게요 사이로 가운데로 빠져야 돼요 좀 더 절도 있기만 하면 되겠다 응 문을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? 오케이x2 가져와 사이로 하에 이렇게 다시 오히려 컷 하고 나서 표정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사실 되게 파이팅하진 해도 표정 좀 확실하게 딱 짚어지고 넘어가는 거에요. 빰빰 빨밤빰. 이거, 섹캐리. 이렇게 넘어가줘. 이렇게 넘어가줘야 될 거 같아요. 에엥 제이브이 와가지고 제이 케이 문자 봤어? 할라는데 할래? 했는데 신자고 하긴 그랬어 아니 재밌어요 형 그거 아는지도 너무 모르겠고 팬들도 좋아할 거고 형 네가 햇반으로 빨리 빼 나와 있는데 어 어 네 나와 있어 형 형 형 형 형 에엥 어 그렇지 빨리 생각해 빨리 와 오늘의 어르신같이 어르신같이 진짜 찐막 나는 어때요? 이번 댄스에 나왔어요? 근데 찐막? 찐막 찐막 나는 좋아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진짜 다 쏟을게요 이번 댄스에 깔끔하긴 한데 다음 꺼 이걸로? 마지막? 아니 찐막 하고싶으면 저는 상관없어 찐막? 찐막? 썹찜 나 이미 담 터졌어 여기까지 하자 아 내 몸이 안 떨어진다 춤을 열심히 췄어야 했는데 윤이 형 춤 못 추겠다 가볼까? 갈래? 아니 내가 춤 출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걸 느꼈어 한계가 왔구나 그거 알지 춤이 되게 힘 들어가는 거 너의 의견을 딱 한 번에 따라줄게 한 번? 찐막 해 빨리 일어나 한 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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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rrior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요즘에 뭔가 예전처럼 뭔가 엄청 빡센 춤을 보여준 게 또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렇게 춤추는 멤버들끼리 이렇게 보여준 것도 오랜만이고 그게 삼재이가 모인 게 아마 한 4년 전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정국이한테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는 거를 시작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국이랑 호석이 형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잘 표현한 스타일의 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고 배우는 것도 좀 어렵고 정국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너무 잘했었고요 그래서 연습을 몇 번 더 나왔는데도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걸어! 그녀 친구들 많이 한다면 이 화이트하자 나 혼자 무겁게 걱정하지 못한 girls 한다면 수영은 다운 이것은 학교가 있는 절이 그래서 언어 전문에 이것은 학교가 있는 것은 학교로 일어라 이것은 학교와의 근무얼의의 모든 fluids 둘 중에 학교가 있는 줄 아휴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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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렵다. 위가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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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오케이. 조금만 흥분을 조율해보고 깔끔하게 맞춰. 깔끔하게 맞춰. 깔끔하게 맞춰. 와! 깔끔하게, 훨씬 깔끔하긴 한데. 바로 가보자. 가자, 가자. 그래도 확실히. 확실히. 맞춘에 안 돼? 맞춘 거 생각하면서 파이팅! 좀 더 텐션 가별게 파이팅! 탈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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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것만 그.. 내가 문제 하나 사실 늘리는 거. 좀 더 끌다가는 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형이. 멘트 차이. 아! 아! 내리 내리는데. 이제 컷. 빨리 일어났어요.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, 이런 거! 너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. 첫 번째 가방 봐도 돼요? 한 번 더 찔까? 그리고 빰 할 때도 한 끌리는 느낌? 어, 약간 뭔가 너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, 동주한테. 아, 내 손이. 그거랑 어제 맞췄던 걸 좀 생각해. 그리고 따다다다 하면서 너 손 좀 더 머물러야지 맞아 보일 것 같아. 네가 바로 내리거든. 아, 너무 급해갖고. 입박으로 한 번 하고 들어갈까? 따라? 찐마! 찐마 찐마! 찐마! 집중! 집중! 뭐 픽스는 거 있으니까 일단은. 찐마? 아, 진짜 찐마. 오케이, 라스트 원! 오케이? 오케이. 맞춘 거 좀 더 신경 쓰다, 맞춘 거. 빵! 밤바밤. 예. 스태프! 스태프! 나가리야 너무 빡세 나가리야 너무 빡세 나가리야 내가 여기를 좁혀야지 여기가 좁히는 게 낫지 좁혀보자 나가리야 정말로 나가리야 할머니 네가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무슨 행사 너가 이렇게 까끗하게 찍을까끗하잖아. 이제 좀.. 이건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그럼 이거 올리지,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. 이거 끝낼까? 이거 마지막? 제가 진짜 이런 거 싫어하고 안 하거든요. 진짜 찐막? 지민이 위해서 한번 하자고. 전 진짜 싫어해요 이런 거. 저는 찐막 이런 거 싫어해요. 지민이 위해서 한번 하자고 맨날? 지민이. 텐션 좋았는데. 나도 좋았어. 괜찮아. 목이 안 움직였는데. 안 가지는 거야. 여기 같이 가고. 내가 잠깐?? 나는 Warum을 내가 났다. 나는 왜 내는 거야. 나 왜 내는 거야. 변신하지? 제가 이게 이 문제지 못하는 거야. 나 왜 내가 닿아야는 거야. 내가 이거 못먹을 거야. 나는 그 해선이의 사랑에 지키는 거야. 나는 그 해선이의 사랑에 지키는 거야. 나를 매우 좋아해! 나는 그 해선이의 사랑에 지키는 거야. 뭐하지? 정말 고마워. 내가 나는 이 해선이의 사랑에 지키는 거야. 나 왜 내는 거야. 아 이것도 잘 맞는다 에이 에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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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? 우리 찐막이 아니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제 그 전에 또 한 번 더 크게 한 번 잡아가지고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맘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오늘 재촬영 했잖아요 진짜 어떠세요?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튀고 설렘답니다 아무튼 뭐 노력한 만큼 그래도 잘 나온 것 같고 나중에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더 멋있는 거 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좀 3J만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콘텐츠 콘텐츠죠 이제 이게 콘텐츠가 되도록 열란가? 그렇죠 무선 얘기라는 게 이거였어요 자 올해 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오케이 야외에서 제대로 찍자 자 올해 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겨울에 무선 얘깁니다 이거 하고 싶은 스타일로 딱 맡기면 돼 겨울에 딱 야외에서 입김 야 씨 야외 아니 딱 라이도 있고 오우 하고 싶어? 너 하고 싶은 말 해 아무튼 꿈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네 잘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려요 그 3J 인사 없는 것 같고 어 둘 셋 3 3J 근데 좀 약간 웃기지 않냐? 좀 바꿀까? 트리플제이? 아니 3J도 그래 3J가 더 오케이 3J 스펠링 뭐야? 이제 S-A-M이야? S-A-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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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A-M-J S-A-M-J J-E 오케이 J-E 야 그럼 너 3J잖아 3J 아니 어이가 여기 3J J 아니 뭐 S-A-M-J S-A-M-J G-Y S-A-M-J 인사 없나 인사? 3J 3JJ 3J 3J 알았어요 추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